12월 23일 토요일 진행되는 2023 KBS 연예대상 생방송에 찬원님이 참석하실 예정이기에 방청 신청에 대한 안내해 드립니다. 방청 신청을 원하시는 찬스님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 녹화 일시 및 장소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9시 25분부터 24일 밤 1시까지 장소 KBS 신관 공개홀 방청 신청 및 당첨 안내 12월 14일 목요일 오후 12시부터 2023년 12월 17일 일요일 자정까지 신청 가능 연령 만 18세 이상 신청하러 바로가기 링크는 지금 이 영상 첫 댓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첨자 선정 선착순이 아닌 랜덤 추첨이며 1인 2매입니다. 당첨 확인은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방청권 신청 시 입력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도착하게 됩니다. 방청권 수령 방법은 KBS 신관 공개홀 로비에서 생방송 당일 23일 오후 1시부터 수령 가능하십니다. 입장하시는 방법은 12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. 이후 입장은 불가능합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올려드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